안녕하세요 류이버탕입니다. 오늘은 미군부대가 많은 대구군교의 외관에 가서 햄버거 맛집을 비교해 볼 거에요. 외관은 미군부대들이 오랫동안 주둔해서 한미식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그에 맞서서 요새 신흥 무무흐스라는 부르기도 힘든 햄버거 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해서 두개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 가격대는 처음에 갔을 때 조금 놀랐어요 행복한 세트가 6만 9천원 물론 많이 주지만요 그리고 수제버거 대구는 이 정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미식당에 비하면 많이 비싸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한미식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구요 무무흐스는 모든 날 매순간 행복한 사람들의 악긋자만 딴 거에요 그래서 한미식당이 예전에 분식집 같은 느낌이라며 무무흐스는 젊은 여대생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였구요 또 특징이 지역에 여러가지 우리가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사용하구요 건강을 생각해서 흑마늘빵, 양파잼 등등, 히말라야, 소금 이런식으로 많이 좋은걸 많이 했어요 약간 또 노컬 지역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요 비주얼은 정말 좋아요 비주얼은 진짜 좋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은요 굳이 찾아가서 먹을 맛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약간 비싸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자튀김은 조금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식당이에요 한미식당 뭐 한미식당은 좀 맛집을 다녀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구와 외관을 대표하는 햄버거 가게죠 진짜 뭐 옆에 한미식당 옆에 보면 정말 깔끔한 햄버거집이 있어요 한미식당이 있는데도 한미식당에 항상 줄이 많이 서는거 보면 참 특이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한미식당은 뭐 아시겠지만 tv 3대천왕부터 해서 온갖 방송에도 많이 출연한 했는 가게에요 그리고 가면 쭉 연예인들의 그 사인이 있는 전형적인 유명 맛집이죠 근데 한미 이제 제가 무무 쓰는 가게에서 먹고 왔지만 한미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포장을 해서 사람들도 좀 많고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미식당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한번 먹여 보면서 야 맛이 어떠냐 라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한미식당 자 이 가격을 한번 볼게요 한미식당은 이제 햄버거가 주 메뉴냐? 예 주 메뉴 맞습니다 한미버거 4,500원짜리 나머지는 뭐 별로 추천 안 드려요 4,500원에 이런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라는 걸로 최고의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한미버거는 비주얼은 어때요 무무스 보다 별로죠 느낌이 아주 옛날에 우리가 그 길에서 보면 아주머니들이 구워서 햄버거 팔던 거 있거든요 그런 비주얼이에요 근데 무무스 보다 한미식당의 패티 패티 같은 경우는 야 4,500원 이 가격에 이런 패티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티가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가 그래서 저는 두 집을 다 먹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나 모든 걸 쳤을 때 한미식당이 물론 비주얼은 무무스가 훨씬 더 좋았지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쯤 가서 재미로 비교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해요 특히 대구에서 햄버거 맛집 많이 없잖아요 근데 외관에는 많아요 한번쯤 드셔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어우 패티 봐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떡갈비보다 더 물렛죠 최고